민수기 5장 그 말씀대로 그런 사람을 진 바깥으로 내보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남자나 여자를 가릴 것 없이 남에게 어떤 잘못이든지 저질러서 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에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대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본래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야 한다. 그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을 받을 근친이 없으면 그 배상에 근 죄를 속량하려고 바치는 속죄의 양과 함께 주님께로 돌아가 제사장의 몫이 된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바치는 거룩한 재물 가운데서 흔들어서 바치는 것도 모두 제사장의 몫이 된다. 각자가 가지고 온 거룩한 재물은 가져온 그 사람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일단 그것을 어떤 제사장에게 주었으면 그것은 제사장의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내가 그들에게 전할 말은 이렇다. 어떤 남편이든지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여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치마였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그 여인이 강요받음 없이 스스로 몸을 더럽혔는데도 증인마저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에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화가 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아내가 전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다만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 아내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면 그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아내의 몫으로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이며 잘못을 상기하여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님 앞에 세운다.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오지 그릇에 한 그릇 떠다가 성막 바닥에 흙을 긁어서 그 물에 탄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주 앞에 서게 한 다음 그 여인의 머리채를 풀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 곧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을 그 여인에게 주어서 들고 있게 하고 제사장 자신은 쓴 물 곧 저주를 내리는 물을 자기 손에 들고서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맹세를 시킨다. 어떤 남자와도 동침한 일이 없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이래 그를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내리는 이 쓴물이 내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 그를 배반하여 내 몸을 더럽혔으면 곧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으면 이때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한다. 주님께서는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하고 내 배가 부어오르게 하는 저주를 내려 내 결의 가운데서 너를 본보기로 삼으실 것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이 물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내 배를 부어오르게 하고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이 맹세를 시키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위에서 한 저주의 말을 글로 써서 그 쓴물에 담가 씻는다. 이 쓴물은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물로서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물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 여인은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된다.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미움 때문에 바치는 그 곡식재물을 받아서 주 앞에서 흔들고 재단으로 가져간다. 제사장은 그 곡식재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한 문큼만 집어내어 재단에서 불사른다. 이 일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그 준비된 물을 여인에게 주워 마시게 한다. 제사장이 여인에게 물을 주워 마시게 했을 때에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있다면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에 들어가면서 여인은 쓰라린 고통과 함께 배가 부어오르고 허벅지가 마른다. 그러면 그 여인은 결의 가운데서 저주받은 자가 된다. 그러나 그 여인이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없이 깨끗하면 아무런 해도 없고 임신에도 지장이 없다. 이것은 여인이 남편을 두고도 그를 배신하여 제 몸을 더럽혀 남편에게서 미움을 받을 때에 하는 의식이다. 때로는 남편이 공연히 의처증이 생겨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경우에도 여인은 주님 앞에 서야 하고 제사장은 이 의식을 그 여인에게 행하여야 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여도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아내에게 죄가 있으면 아내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시편 39편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가를 물려야지.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더 깊어갔다. 가슴속 깊은 데에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울화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 밖에 안 되는 나를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걸어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월하기의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가 지은 그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로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잠자코 있으면서 입을 열지 않으면 이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채찍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치시면 내 목숨은 끊어지고 맙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잘못을 벌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조미 먹은 옷같이 삭게 하시니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할 뿐입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지즘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눈물을 보시고 잠잠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나 또한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돌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손과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 아가 3장 나는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사랑하는 나의 임을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를 만나지 못하였다. 일어나서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거리마다 광장마다 샅샅이 뒤져서 사랑하는 나의 임을 찾겠다고 마음 먹고 그를 찾아나섰지만 만나지 못하였다. 성 안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을 만나서 사랑하는 나의 임을 못 보셨어요? 하고 물으며 그들 옆을 지나가다가 드디어 사랑하는 나의 임을 만났다. 놓칠세라 그를 꼭 붙잡고 나의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던 바로 그 방으로 데리고 갔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하다오. 거친들을 해치며 연기 치솟듯 올라오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몰약과 유향 냄새 풍기며 장사꾼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향수 냄새 풍기며 오는구나. 아 솔로몬이 탄 가마로구나. 이스라엘 장사 가운데서도 빼어난 용사 예순명이 그를 호위하는구나. 모두들 칼로 무장했구나. 전쟁에 익숙한 군인들이 야간 기습에 대비하여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찼구나. 솔로몬 왕은 그 가마를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었구나. 기둥은 은으로 입히고 닷집은 금으로 꾸미고 자리에는 보랏빛 털을 깔았구나. 그 안은 사랑으로 가득 찼구나.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보아라 솔로몬 왕이다. 그가 결혼하는 날 그의 마음이 한껏 즐거운 날 어머니가 씌워준 멸류관을 쓰고 계시네. 히브리서 3장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어떠한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